이렇게 펼친 게 너무 많아 사전은 이렇게 펼친 게 너무 많아 이게 사전이 이상해 사전은 뭐 다 펼쳐서 넣기로 약속을 했나? 사전은 펼쳐서 넣기로 약속을 한 거야? 투표자들이? 아니 그러니까 사전은 펼쳐서 넣기로 약속을 했냐고 투표자들이 어? 이거 뭐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? 아니 뭐 사전투표자는 다 펼쳐서 넣으십시오 교육을 시켰나? 참다 어? 이거 봐 이거 아주 웃겨 죽겠어 이거 어? 뭘 잘못했습니까? 아니 사전투표자는 이렇게 다 펼쳐서 넣으라고 교육을 시켰냐고 아 투표자 응 응 응 나는 다 접어서 넣는 사람만 봤거든 남부면에서 90% 이상이 접어서 넣는데 여긴 80%가 다 펼쳐서 넣었어 투표자들이 응 아니 이게 뭐 이게 가능한 상황이냐고 이게 그게 다 접혀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많이 접혀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게 투표하시는 분이 하실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는 뭐 다 접혀있는데 한번 이거 쭉 한번 펼쳐줘보실래요 쭉 한번 그렇죠 그렇게 한번 펼쳐줘보실래요 아니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여면은 이렇게 성관이 들어가면 이렇게 펴집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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